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여기 오시더라 핫도그TV의 각자 먹방! 오늘의 컨셉트! 풀 토핑 vs 재료 토핑! 뭐래? 풀 토핑 vs 재료 토핑? 그럼 풀 토핑으로 가야죠. 토핑? 오늘의 게임은 아슬아슬 토핑 추가 게임! 게임은 뭐냐? 제가 수저물을 드릴 거예요. 거기서 빈 컵을 띄을 거고요. 토핑을 드릴 거예요. 여러 가지 토핑을. 하나씩 올리면서 마지막에 그걸 깔아 안게 한 사람이 주는 겁니다. 컵에 토핑을 올리는 거야? 이거 게임 진짜! 접수할게요. 네. 에이 그거 하나는 재미있냐? 웬만하면 안 가라앉을 거 같은데? 가라앉을 거 같은데... 아직 안 가라앉은지 없어! 졌는데?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죠? 자 다음 투자 가세요. 무 반 잘려도 돼요? 네. 다 같이 자유롭게 정기용 승! 저는 풀토핑! 정주율 씨는 배우토핑 첫 번째 음식 주세요! 자,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한입만은 여러가지 토핑이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항상 토핑을 가져오기고 또 나온 시작 전에 반드시 뽑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동 씨의 풀토핑 피자 오, 야스! 제덕 씨의 제노토핑 피자 어, 근데 괜찮네! 어, 근데 이거 괜찮은데요? 괜찮아 이거 근데 크러스트가 좀 다르다 누네네네 같은 거 이거 어디 피자예요? 알볼로 오르세 응? 계속 틀네네네?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기 오르세라고 적혀있는데 근데 왜 알볼로라고 그랬어요? 아, 모르세 이거 진짜 맛있는데? 근데 이게 풀토핑이에요? 거기 토핑 종류 있는 거를 다 추가해서 만들어 놨어요 얼마예요 이거? 25,000짜리 치즈 소스도 들어왔고요 불고기 토핑 들어왔고요 새우 토핑 들어왔고요 통베이컨 토핑 들어왔고요 통베이컨 토핑 들어왔고요 근데 이것만 37,000원 드럽게 비싼 거죠 와 근데 진짜 맛있네요 되게 매콤하고 온갖 맛이 잖아 와 근데 두꺼운 거 봐봐 다 들어가긴 했다 완전히 내가 그래도 너 친구니까 이거 하나 줄게 아니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얄작하니까 이거 하나 줄게 기둥이 착하다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요즘 사이 좋다는 말이 많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사람들이 욕 많이 하더라고 각자 오빠가 그 의미를 사라진 거 같다고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좋은 일을 했다 딱 한 지 치는 거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오케이 오케이 야 준삼촌 그렇지 야 뭐 묻었다 좋은 일하고? 한 대 치고 아 참 났다 아 참 났다 토핑이 많이 적어놔서 확실히 맛이 다다익선 알죠 다다익선 마늘 마늘 쓰고 좋다 근데 특이한 게 도우가 그 딱딱한 빵 도우가 아니라 페스츄리 도우라서 맛있네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아 뭐야 자 두 번째 음식은 떡볶이 풀척인데 떡볶이 토핑 제로 아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왜요? 떡볶이 저는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이거 먹으려고 시키는 거예요 나도 난 떡볶이 싫어해 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떡볶이 국물에다가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한입만 하세요 어 한입만 오늘 시청자들이 많네 관람 광객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나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별로 좋아해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나오는 토핑 하나를 뺏어오는 거죠 네 뭐야 메츄리알 아 있긴 있다 야 먹어 근데 너무 맛있다 사장님 메츄리알 좀 더 줘 봐요 메츄리알 없죠 아 있다 있다 감정심이야 근데 메츄리알 별로 없어 내가 가볼게 안 된다고 여기 있잖아요 왜 규칙을 안 지키세요 이게 뭐가 메츄리알이야 이게 뭐가 메츄리알이야 메츄리알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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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츄리알이쟈요 아 카나 치즈 아 네 치즈로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메추리알 옆에 있는 순대로 이행시 기깔나게 하나 드릴게요 순대는 쉽다 순순이 배 배임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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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끌어서 갈게요 와 이거 치즈가 이 때가 메추리알 달라고요? 메추리알요? 이게 어딜 봐서 메추리알요? 메추리알 먹고 싶어요? 그러면은 당신 돈까스로 사용시하면 제가 하나 줄게요 야 이거는 유재석이한테 못 웃겨 진짜 재미없다 이게 크레이트에요 이게 야끼, 야끼쓰가 또 맛있겠는데 딱딱한 척하면 진짜 너무 딱딱해요 영재야 근데 아우아파 음 너무 맛있다 순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? 치즈 보통 치즈가 이렇게 한 줄 줄 때 으흥 이거 있네 이것도 쇼핑 추가 된거예요? 와 오늘 PD들 진짜 개 탔다 동가스, 치즈, 순대, 참치마요 주먹밥, 우동, 당면 쩝 역시 사람을 많이 놓고 먹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다다익선이에요 완전 다다익선이에요 저는 진짜 이런 거 매운 떡볶이 오면 이거 주워 먹어가지고 안 먹는데 이걸 못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다 정말 너무 일이잖아요 유튜브 왜 해요 유튜브를? 나 몰카야? 나 우리 때까지 하는 거에요? 이게 내 거예요? 이게? 와 오조따리 빙수 빙수 꿀토핑 네 짠 보통 빙수 제얼씨의 기본 아 뭐야 이게 아 잠깐만 내가 너무 연기통이었다 다시 할게 아 뭐야 이게 야 쟤도 진짜 남피야 자네 오늘 촬영 참 힘드네요 야 그거 걷다 보면 안 돼요 여기 파쇄 보여야 돼 그거 연유 왜? 그래야지 더 맛있어 우와 근데 비주얼 괜찮다 응 진짜 괜찮다 한입만 제얼씨의 세 가지 토핑 중에 왜? 하나를 여러 개 간을 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팥 걸리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팥 뿌리라는 거야? 그렇죠 우와 너 머리 좋다 이제 눈치챘구나 오 그럼 혹시 얼음이 나오면 저는 팥이랑 연유만 먹어야 되나요? 얼음이 나오겠냐? 파쇄다 파쇄다 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네 진짜 미안하다 아니 파쇄다만 불어가지고 지금 연유가 없어 너무 건조해서 가루 같아 지금 아무 맛도 안 나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 온갖 토핑 나가겠네 완전 칼로리 폭탄 빙수네 응 너 살쪄 돼지대 응 요요와 눈 푸먹는 거 같아요 눈 응 눈 아니야? 철빙이는 얼음이야? 응 네가 맛없어 보여 누가 봐도 맛없어 보이는데 자꾸 맛있네 여긴 볼래? 약간 에디형 피 같기도 하고 응 한입만 줄래? 응 달아? 바닥선 아니야 응 설정가상이야? 응? 플라테스 돈만 존나 나가 혹시 혹시 랩해가 이런 라인 맞춘 응 플로우에요? 응 따? 아 네가 응 따야? 응? 못 먹겠어 응 한 명은 응는걸이갖고 영어사 한 명은 눈 퍼먹고 달래? 아니 비주얼이 일단 왜 그래요? 아니 진짜 내가 이거 한입 주지? 응 여기다 섞지? 응 그냥 팥빙수야 네 살짝 줘볼까? 손 다 달아? 맛있을 것 같아 팥빙수야 그래 저렇게 돼야 맛있어 그치 저래야 맛있지 이게 뭐야 응? 겁나 맛있어 응? 가뭄야 담비야 응?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뭐냐? 파도파도 이거 얼음을 안 넣었나봐 토핑만 넣었나봐 어? 이거 어떻게 시킨 거예요? 설빙에서 시킨 거예요? 설빙에서 시켰고 토핑이 한 20까지 돼요 이 토핑 다 넣으려면 얼음을 못 넣는 게 정상인데 못 넣었어 지금 못 넣은 거 같은데 그래? 네 마무리 하자 더 먹으면 맛있을 끊어야 돼 토핑을 조금 추가해줘야 되는 거 같아 그러면 너무 심심하다 나는 갭은 저거 전체적으로 따라 괜히 추가 안 하죠? 엽떡 치즈 추가 해줘야 돼요 알죠? 맞아 없으면 맛이 없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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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전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쪼였습니다 그러면 그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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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